1.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제임 시리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타락한 생명으로 살지 말고 신성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관한 생활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떠한 생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경관한 생활을 하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이 결정되거든요. 타락한 생명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관한 생활이 안 나옵니다. 이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신성한 생명으로 살 때 가능하죠. 경관한 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생활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루도록 자신을 훈련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마지막 날들의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랬거든요. 어려운 때 고통당하는 거. 지금 보세요.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 무엇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고통한 때에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거만하고 헐뚯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자 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대, 디모데 그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 서십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때예요. 이 조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메시지 10번에 있는 것처럼 다섯 가지 항목, 다섯 가지 항목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정말 자매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요. 다섯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이상의 통제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절제성을 지켜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영어를 사용하고 훈련해야 되고 네 번째는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사랑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함이라는 이것이 이러한 항목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10조 1일자에 보면 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문 29장 18절 2918 예우기 좋잖아요. 298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제안을 벗어던지나 이렇게 됐습니다. 개혁성계는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방자에 행한다는 건 제멋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 제안을 받지 않고 벗어던지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와서 바울은 이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행전 29장 26장 19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시오.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입니다. 왕 앞에서 그는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이상, 하늘에서 보여진 이상 그것은 뭘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이 이제 바울에게 말한 거죠. 사울, 사울,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시금을 전폐하고 눈도 보이지 않았죠. 아나니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침묘하다가 눈이 뜨고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아,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몸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그가 본 이상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이죠. 바울이 본 이상은 무슨 이상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이상을 보고 나서 그런 일생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교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릴 설신 보면 다 이 두 가지를 요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바 왕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늘에서 보여준 이상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자매님들은 이상이 있습니까? 이상을 보셨습니까? 아멘 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도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상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시몬,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상을 열어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계시는 건 언베일, 수건을 벗기는 거예요. 가려진 수건을 벗기는 게 계시예요. 그러므로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을 열어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아들 그리스도는 교회를 계시합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이상이 필요하고 그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어 보여줘도 빛이 있어야 볼 수가 있죠. 또 시력이 있어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색도상에서 빛으로 체포했고 체포당했고 이제 못 보죠. 나중에 이제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이제 시력을 회복하잖아요. 우리는 이상을 보려면 게시가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이상을 보고 에베소 1장 3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1장 1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게시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3장 14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집회에 오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지혜와 게시형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과 게시 이상은 항상 있는 거죠. 게시는 열어봐야 주는 것이죠. 그 수건으로 가려지면 항상 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저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지금 정말 어려운 때인데 이러한 때 우리는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을 만약에 본다면 5일자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마음이 경고하게 되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 반드시 오시는데 오실 때까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이상을 분명히 보고 이상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이 생 동안 그가 본 이상의 통제를 받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그는 항상 그리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진리를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 감없이 생각하는데 사라고 그랬어요. 자만에 어디 2323 여기도 좋네 2323 2323은 뭐예요?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팔지는 말라. 자 진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오늘날 시간과 물질 대가를 지불하고 진리를 얻어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자 현재의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재의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진리는 신성한 개시의 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격륜이죠. 하나님의 격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시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기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진리예요. 현재의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진리입니다. 자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절대성 하나님이 식배명을 말씀하셨을 때 신하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그 진리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격륜은 너무 고봉이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표준을 낮추지 말고 우리가 그 표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1517년 루터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루터가 종교계획을 할 때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머리의 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버치만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갖췄습니다. 옥정생활을 하게 되죠. 그는 감옥에서 간증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벽에 밑에 그가 메모를 해놓은 것을 이제 그 형제가 오치 형제가 같이 있었던 형제 니 형제님을 통해서 구원 받은 형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실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그는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고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진리를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떤 인간의 사정에 의해서 진리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그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 천주교는 다 바꿔버렸습니다. 머리도 대치했고 많은 진리를 다 바꿔버렸어요. 혼합이에요. 혼합. 이런 곳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종교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제 여기 영을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영을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이제 잠원 20장 27절에 보면 2027입니다. 사람의 영은 여와의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와의 등이다.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고 그랬습니다. 또 게시록 4장 5절에는 일곱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이라는 것은 영이 일곱 개라는 뜻이 아니고 이 게시록의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7배 강화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리아 12장 1절에 보면 이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하늘들 땅 또 사람의 영 이것이 동격입니다. 사람의 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의 영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불러서 믿고 주님을 영업했을 때 이 생명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 안에 영에 들어와서 하나가 됐습니다.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 되었고요. 또 3장에 보면 우리도 3장 10절에 보면 주의 영이 게시무세는 자유함이 있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도 자유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 3장 11절에도 주의 영이 게시무세는 자유함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 뭡니까? 바로 우리 얼러멈고 있는 모든 환경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영을 사용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람의 영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영과 합했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의 영은 놀랍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영이 밖으로 날아오르니까 이 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혼이 사람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혼이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 사람의 마음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을 출입하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문 아파트로 따지면 경비실과 같죠?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경비실을 통과하잖아요. 문 마음 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스도에게 이른다는 얘기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문이 두 개입니다. 어떤 문이냐? 안에 있는 문이 있고 밖에 있는 문이 있어요. 안에 있는 문이에요? 마음 문이에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시인해서 받아들이고 이제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시인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육체되심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생명주는 영의되심 승천하심 등등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획득하신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 마음 문을 닫으면 하나님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원 4장 23절에 늘 깨어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지키라는 것은 경계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영에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원천이 바로 사람의 영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원천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솟아나서 샘이 되어서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 생각 감정 의지로 흘러가게 돼서 우리 몸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생각 감정 의지가 아직 오염되어 있고 아직 처리받지 않았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생명이 흘러나오고 싶어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와 육체가 처리받아야 돼요. 뭐로 처리받아야 십자가로. 그런데 교회생활 가운데 처리받은 사람이 있고 처리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처리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생명이 영으로부터 마음을 통과해서 우리 혼안에다 흘러넘치는데 그럴 때 교관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처리받지 않은 사람들은 낚히는 것이죠. 자매님들은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다 처리받았습니까? 이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 플러스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영과 혼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문이에요. 영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 세밀하나님 흘러넘쳐서 이제 혼을 통과해서 생각 감정 의지를 통과해서 흘러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대사로니카 전서 2장 20절에 보면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오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사로니카 성도들이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생명이 흘러넘쳐서 열매를 맺은 거죠. 그 질맛배 우리가 심판받을 때 두 방면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성숙했냐 또 하나는 우리가 열매를 맺었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람의 영을 얘기하잖아요. 이 영이 등인데 하나님의 등인데 그 영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그릇에 기름이 충만하고 그릇은 사람이 혼이잖아요. 거듭난 영에도 기름이 충만하고 이 그릇에도 기름이 충만할 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슬기로운 다섯천여죠. 그리고 25장 후반부에 가서는 달란드 비유를 하잖아요. 거기는 달란트 장사를 해서 이익을 담기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면 두 가지를 본다니까요. 하나 우리 자신이 성숙했냐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이루기까지 잘했느냐 이걸 보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했고 열매를 맺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직업이 천막 짓는 직업이잖아요. 천막은 하나의 집이잖아요. 텐트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놀라운 생명 우리가 영을 훈련받고 사용한다면 이 영이 우리를 마음을 통해서 흘러서 혼안에 가득 차서 생각감정 의제 넘쳐서 넘쳐서 또 우리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흘러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뭐예요? 생 양 교 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기를 가고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남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을 우리가 본 이상을 따라서 영을 훈련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여기 이제 2일자에 보면 요한 3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이 자기한테 와서 그대가 진리를 붙잡고 심지어 진리 아래에서 행한다고 증언하여 주니 나는 대단히 기쁘다 그랬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도 바울처럼 똑같이 그가 전한 형제들 열매들이 와서 진리대로 행한 것을 매우 기쁘다 그랬고 바울은 지산우리가 전세 2장 20절에서 여러분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매님들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열매로 인해서 영광을 나타냅니까? 요한봉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들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로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영적이고 그러지만 실제로 자기는 영적인지 모르지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사도 요한처럼 참 너희들이 진리로 행한다는 걸 난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또 바울처럼 여러분이 나의 영광이야 기쁩니다. 이럴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질음 앞에 심판받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사랑의 생활을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사랑을 얘기할 때 10조 6일자에 보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잘못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잠원 밑장 밑절에 10장 17절입니다. 그리고 17장 9절에는 잠원 10장 12절입니다. 17장 9절에 보면 잘못을 덮어주는 이는 사랑을 구하나 문제를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친구를 갈라놓는다고 했습니다. 덮어주는 것과 들춰내는 차이죠.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사랑이죠. 들춰내는 것은 미움이죠. 바울이 에베스 3장 14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아침붕하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에 대한 경혜심 이것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 덮고 잘못을 덮어주는 것과 들춰내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홍재미님이 어디 얘기했어요? 창세기 구장 얘기했잖아요. 노아 시대에 노아 아들이 셋인데 포도주 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때 함이 그걸 보고 다른 형제한테 가서 세임과 야벳에 가서 야 아버지 벌렁 벗고 잤나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덮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야 아버지 그러면 돼가지고 세임과 야벳이 뒷걸음 쳐서 덮어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노아가 깨서 뭐라고 그랬어요? 함은 저주라고 세임과 야벳은 축복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교회가 가운데서 들춰내는 것과 덮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극률로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 제 입에서 어떤 사람도 정죄하거나 팔다나 들춰내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극률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또 소극적으로 얘기한 것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매들 가운데 가까이 있는 도봉 대지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죠.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우리 자매가 아까도 간증했지만 정말 우리가 안 본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들춰내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그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덮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허물을 들춰내면 그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요즘에 2014년에서부터 라이프스타디 그때 한 30명 했는데 2019년부터 9월달부터 2차 라이프스타디 입기 했는데 지금은 거의 100명 전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형제알매들이 이 건강한 음식이 라이프스타디 읽으면서 교회 안에 잔병이 없어졌어요. 그 잔병이 있는 게 뭐예요? 들춰내는 병. 그래서 지금은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 이제 뭔가 이렇게 공급받지 못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그걸 들춰내고 비판하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형제알매들 보면 요즘에는 덮어주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덮어주는 이러한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뭐예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저주는 인수가 줄어드는 거고 축복은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소구립이 어떤 활력구립이 어떤 지역이 인수가 늘어나면 그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열매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축복의 결과가 열매거든요. 그러므로 줄어들 때는 봉사자들이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이제 다섯 가지 항목들 경건한 생활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항목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에서 통제받아야 하고 또 진리 절대성을 지켜야 되고 영을 사용하고 훈련받아야 되고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또 사랑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타락한 생명으로 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상한 생명 이러한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살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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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